그 많은 걸 다 먹었어? 근데 가만 보면 너랑 나는 식성이 참 비슷해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 그래서 맨날 먹는 걸로 싸우고 하긴 우리 둘 다 묵은 자고 코다리찜이 환장했잖아 연어도 그렇고 맞아 왜 또? 너랑 난 끼리끼리 동종 세균이 엄청 많이 공유됐겠네 끼리끼리 동종 뭐? 나 보면 심쿵이 아니고 창쿵 여기가 막 뛰지 않아? 창쿵 안 했냐니까 창쿵 하여튼 소리 하지 그리고 이건 또 뭐야? 왜 우리 아버지 거 뺏어 쓴 거야? 안돼 하지마 꺼볼래? 하지마 원래대로 해놔라 왜 이거 너 잘 어울리는데? 좋은 말 할 때 누나 지금 진짜 예뻐 진짜 예뻐 하나 아 진짜라 둘 응 뭘 봐? 어? 그게... 왜? 네가 봐도 내가 너무 셰프 같아 어때? 예쁘네 어? 자식이 그런 말은 크게 해야지 다시 예쁘다 응? 응? 어어? 급하게 먹는다 했어 마셔 아 마셔 얼른 나이가 배치돼 아 네 으으 깨끗먹자 사랑이 오면 걱정이 오고 위별이 온다면 눈물이 흐르고 나 보면 심쿵 이 아니고 창쿵 여기가 막 뛰지 않아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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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, 미쳤어 그래 뛰자 뛰어 뛰어, 뛰어, 뛰어 응? uch 어디가 너의 생각이 sponge edia 인 Buck yg 구멍 향